너는 누군가에게 너무 특별해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 네가 사랑받기에 결국 이해 못한대도 넌 아름답지 너는 누군가에게 너무 완벽해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 너의 무의식과 감정 모두 하나뿐이고 절대적인 것을 그런 너에게 상처를 주고 기쁘게 하는 그런 사람도 단 하나뿐이었다는 거 하나뿐인 사람의 사람 내가 누구에게도 사람 받지 못하는 바람 너는 누군가에게 너무 특별해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 네가 사랑받기에 결국 이해 못한대도 넌 아름답지 너는 누군가에게 너무 완벽해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 너의 무의식과 감정 모두 하나뿐이고 절대적인 것을 그런 너에게 상처를 주고 기쁘게 하는 그런 사람보단 그것 banc지 that I just wanted to have an answer 내가 넌 하나뿐인 사람의 사람 내가 누구야 누구 사람 받지 못하는 바람 somaangissa 또 한글자막 by 한효정 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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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잊잖아 여기서 1년 전 이때쯤에 우린 세계 일주에 대해 말했고 그 파워를 듣고 있었지 지금은 그때도 우리도 남지 않고 거리를 지나는 수많은 발자국 많이 세차게 올리고 있어 이제야 깨달았지 세상에겐 안 견뎌내거나 파멸하거나 할 수밖에 불확실한 나에게 이미 정해진 것은 방황한 아픔 이라는 걸 세상에 잘했어 괜찮니 힘들었지 말해줄 사람이 어디에 있다고 누구를 찾아 헤맨 걸까 눈 뜨면 내 목을 조르는 영수증에 네가 건네준 1달러도 그저 돈이 돼버리는 게 너무 싫어 이제야 깨달았지 세상에겐 안 견뎌내거나 파멸하거나 할 수밖에 불확실한 불확실한 나에게 이미 정해진 것은 방황한 아픔 이라는 걸 깨달았지 세상에겐 안 견뎌내거나 파멸하거나 할 수밖에 불확실한 불확실한 나에게 이미 정해진 것은 방황하나 뿐 이라는 걸 나는 신뢰 받지 못했지 항상 나는 사랑하지 않았지 나를 지혜로운 사람은 내 곁에 머물지 않았지 내 맘 죽어도 내 마음 갖고 싶진 않았지 난 죽지 못하고 왜 난 죽지 못하고 뭐가 나아지길 바라는 건지 난 죽지 못하고 왜 난 죽지 못하고 뭐가 나아지길 바라는 건지 나는 신뢰 받지 못했지 항상 나는 사랑하지 않았지 나를 지혜로운 사람은 내 곁에 머물지 않았지 내 맘 죽어도 내 맘 갖고 싶진 않았지 난 죽지 못하고 왜 난 죽지 못하고 뭐가 나아지길 바라는 건지 난 죽지 못하고 왜 난 죽지 못하고 너가 나아지길 바라는 건지 음 음 오는 나를 거치는 곳을 보면서 나 역시 그러하다고 생각했다 어쩌면 평생 괴롭고 싶은 거지 난 기회만 되면 영혼을 헐값에 타라 겉으로 보기는 그럴싸하면 그만일 사랑이지 사랑했던 사람에게 주는 열쇠 그건 절대 쓰지 마 생각할수록 손에는 흐르는 땀과 금속냄새 널 머리카락을 만지고 느끼고 싶어 그럴 순 없지 방금 전 이 세상에서 사라졌으니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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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